여기 왔어? 어? 스텔라 왔어? 난 많이 가져왔어 오! 말랑이 교환할 거 많이 가져왔어? 어 나랑도 교환해 그래! 좋지요! 탈라야! 내가 방금 유튜브로 엄청난 걸 봤는데 맞네 워터 스네이크를 집에서 만드는 거야 만들어? 응! 만들 수 있어! 오 진짜? 만들어 볼까? 음 좋지요! 먼저 이거! 우리 얼굴이 그려진 캐릭터에 우와 작게 뽑았네 응! 워터 스네이크 안에 넣을 거 같아 이걸 잘라준 다음에 우와!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풀을 묻힌 다음 묻혀줘 짠! 어우 내 것도 붙여야지 박스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봉이 이렇게 해서 슉! 됐지? 이런 다음에 가위로 잘라줘봐 지퍼백이 필요해 우와! 이 지퍼백 안에 물을 넣어줄 건데 근데 물이 파란색이지 않아 어떻게? 그건 다 방법이 있지 짜잔! 이 식용색소를 이용하면 돼 오호! 이 식용색소를 이 지퍼백 안에 조금 넣어준 다음에 물을 부어줍니다 우와! 나 핑크색 할 거야 우와! 그래! 됐어? 여기다가 묻힌 다음에 여기 안에 흐흐흐흐흐 우와! 색깔이 변한다 흐흐흐흐 색깔이 변한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접고 물이 새지 않게 박스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흐흐흐흐 오케이 됐어 됐어 흐흐흐흐 오! 이대로 하면 물이 새니까 영상에서는 세 겹을 넣어줄래 세게? 우와! 흐흐흐흐 두 겹 넣어주고 우와! 꾹꾹꾹꾹꾹꾹꾹꾹 세이프로 막아주고 흐흐흐흐 꼭꼭꼭꾹꾹 흐흐흐흐 마지막 세 겹 한 겹 더 해주고 꼼꼼꼼꼼 후히히히히 됐다 자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야 테이프로 마무리 해줘야 돼 테이프로 마무리 나무리 해주기 나무리 해주기 다 됐다 우와 우리 귀가 물에 빠졌다 우와 진짜 재밌다 우리 얼굴 안에 있어 우와 물속에 사는 온 빛이다 맞아 물속에서도 숨 쉬어 나 진짜 워터스낵 만져본 적 있어 이거랑 느낌 비슷했던 것 같아 오 진짜? 나 만져본 적 없는데 이거랑 비슷해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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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 말랑이 교환하자 오 맞아 말랑이 교환 오케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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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내꺼는 엄청난거 가져왔다며? 너 이런거 처음 볼걸? 오 궁금해 내꺼는 야광같은 것도 있어 오 야광? 내꺼는 아 왜요 왜 왜 다음화에 공가해요 여러분 워터스네이크 만드는 영상 재밌었나요?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지요 그리고 제일 말랑이는 다음화에 보여줄게 다음 영상에서 우리 말랑이 교환해요 좋아 워터스네이크 만드기 대상대기 저 하늘의 날처럼 수고한 별처럼 별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 지저귀는 새처럼 적게 든다 시즌